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손목에서의 첫골신경의 해부학에 대해서 초음파적인 소견을 발표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셨고 말초신경의 해부학적인 구조 그리고 초음파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직접 해부를 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초신경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